자 계속 가 보도록 하자 아 이거는 안 해가지고 계속 말을 걸어야 되는구나 퀘스트 퀘스트 이번엔 재개 퀘스트 위치가 어디냐 멀어요 여기에 피해 유대 이거는 어디냐 여기 여기 근처에 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건 안 나타나있네 저 퀘스트는 안 나타나있어 저 퀘스트는 안 나타나있어 저 2개만 하면 되는데 일단 가죠 의료상자도 6개 있고 화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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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4병 아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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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방식이나 거의 변하지 않기 때문에 아 겁나게 많은데?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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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기로 달려가야겠네 저 저 이 노란 트럭 있죠? 어? 뭐 안되는데 이렇게? 아이씨 가 절로 아이씨 어? 떨어진거 없나? 계단 내려가다가 맞을거 같은데 아 이거 봐 어어 왜 그걸 먹어 또 바보탱아 어어어 어어어 다 못달려 또 아 나 진짜 뭐야 뭐야 왜 어어어 아아 랏 흠 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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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우와어어 대형 의료팩은 있는대로 다 쓰고 돈은 아 아유 이잇 으윽 죽는 거야 자식아 아유 그냥 야 으유 그냥 일로와 일로와 그냥 모가지로 내가 잘라줄게 이렇게 그냥 아유 10불년 부애물을 먼저 썼어 어어? 야 누가 오래 누가 확 그냥 어어? 계속 오네 혼날라고 아 너무 많은데? 어 아 발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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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못 달려 아 이거 달릴수있다가 못달리다가 진짜 비영웅을 진짜 이거 달리다 못달리다 그러는거야 이거 뭐야 아 패드로 하면은 이게 짜증난단 말이야 아 에너지도 아 중요한 의료상자 에너지 내놔라 오오오오 어 뭐야왜 다리를 안맞아 위 불안해서 가겠나? 또 죽을거같은거 있어 불안해서 가겠나? 어? 어? 안 맞아 또 이거 아 에너지 에너지 중요한 의료상자 어휴 그냥 와 그거는 정말 아이씨 빌어먹기 죽었어 시작하자면 말도 안되게 에너지 없냐? 에너지 좀 내놔봐 에너지 형에도 많이 아프다 아 에너지 에너지 아 에너지 어휴 아 여기 달리진 못했구나 미친놈 잠깐만 툭도 누구있다 뭐야 이거 사람들은 총이 약이야 인마 담배 에너지 어어 에너지 다른 팀 벌써 보세요 굉장히 오려가 많네요 따끔한거 있죠 어어 에너지 잠깐만 따끔한거 데저트 이거보다 당연히 그거는 나겠죠 따끔한거 되게 오랫떨 새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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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훨씬 비싸네? 하긴 뭐 데미지가 정확도가 엄청 좋기 때문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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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리고 이거를 이걸로 바꾸자 아 에너지 여기 아니야? 나 지금 어디로 가는거야? 아 뭐 뭘 뭘 하는거야 지금 어? 사진? 사진 나 지금 찾았어? 아 저기였어? 형을 찾으세요 형이 이쪽 있을텐데요? 아 왜 안맞아? 저게 그 지도에 표시가 안됐네? 저게 그 지도에 표시가 안됐네? 알겠당 네비 정말 valve 정말로 정말로 구앵은 내가 하나 궁금한게 있는데 립타이드에서 그 제가 그거 잠깐 잠깐 초반만 잠깐 해봤거든요 리브타이드에서 그거 어떻게 하는거에요? 어? 그.. 거시기 뭐냐 그 거시기 있잖아요 그.. 그 총 초반에 언총 그 못 쏘는거 내거 왜 달리기가 또 안되냐 야 다와봐 일로와 일로와 다와 근처에 있는거 싹 다 물.. 갖고와 데리고와 이거밖에 안돼? 아 저기 또 있구나 야 너도 와마 이거 총알 어디서 구해요? 어 총알이 따로 없던데? 어 총알이 어디 나와있는것도 아니고? 아 내가 만들 수 있는것도 아니고 상점을 파는거에요 그렇구나 야 야 니네 일로와봐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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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부끄러워요 좀.. 일로와 일로와 체검해왔던 큼 2 cooked 2 아 임매스 아임부윽 여기 화염병이 오 얘 어떻게 올라왔어? ㅡㅡㅡㅡㅡㅡㅡ ㅎ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근데 그 모총은 머리 맞추면 애들이 한방에 다 죽더라 그러니까 이거 원하우텔인데 엘리트 애들은 좀비들도 머리를 맞추면 한방에 죽어 정말 좋더라구요 총알이 총으로 좀비를 즐길 수 있는 야 얘 너무 많은데 그게 머리를 맞춰도 이긴 그거야 몸을 맞추든 머리를 맞추든 총알로는 화염병쓰기 싫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한건데 야 되게 안맞으면 어떡해 일어나지마 인마 저쪽으로 올라가는 데가 있나 야 저기 너무 많은데 이게 아 그 관에 형인가 걔 어딨어 도대체 저쪽으로 사야된 놈 어서오세요 어 에너지다 평범한 소속화 아 근데 근처에 가면 뜰텐데 이게 근처였던거 같은데 아 이거 그냥 이거 써야겠다 이렇게 하면은 버려지민가로 바로가지 아 저 차꽃기가 너무 짜증이네 아 저 차꽃기가 너무 짜증이네 어제는 분명히 찾았죠 근데 어 감염자잖아 이게 껐다가 뭐야 다 시키면은 그게 찾아놓은게 다 없어져 버려 쥬스 흫 으흐흐흐흐 으흐흐흐 hey 헐 버랜드 어이 혼자 여기서 또 잡회야 잡회야 싶그렴 드라마 같은거 보면은 자피아가 저러고 있잖아요 몸 흔들흔들거리면서 다리 호박은 왜이렇게 많은거야 여기 호박이 주 음식이 주 그건가 브랜드 샴페 아 얘 또 데리고 와야되지 아아 안되에에에에 데리고가네 호위해야되 아아 전통을 따르래 멀들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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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perti 시계 속세 이상 I can see 물론 글쎄요 윈도우 얘 어디 어디 있었어 근데? 아 여기 여기였구나 바로 옆에 아 여기서 이쪽 이쪽이었네 이쪽 바로 아까 거기다 찾았었구나 괜찮은데? 아 아 아 아 아 야 야 니가 죽은 것처럼 야 야 야 같이 가 혼자 가다가 또 죽을라고 너 너도 이런거 먹어봐 이거 먹으면 에너지가 맛있어 여기 아 에너지가 맛있는게 아니라 에너지가 차여 오오 깜짝이야 야 깜짝 놀라게 좀 하지마 인마 어 저거 초월도 별로 없네 아 아 아유 왜왜왜 오오어얱 오오 오어쒱 자 오오오 자 허깨를 누둬서 오오오 오오 loyal 어하 어허허허 어이거이거 이거 다 됐잖아 내구성이 내구성이 다 됐네요 야 가자 다 왔다고 이제 사령님 어서오세요 아이씨 ㅋㅋ 아따 참 어? 얘 못파네? 어? 얘도 못파네 이제? 아니 근데 귀여워 뭐밖에 안팔어 쟤기랄 부엌칼, 야구벙망이, 해모, 지렛대, 황동너클, 대형식칼, 낫, 절당, 칼 이것도 팔고 야 이거, 이것도 다 팔어 어, 이거, 아 이거 또 생겼네 오! 황금색! 칼이야 칼 아니 그 왜, 그냥 칼이야 황금색 칼이야 근데 비싸긴 굉장히 비싸 오백명, 오백명 그냥 칼이야 와, 아니 뭐 야 황금색이면 유니크인데 유니크 아이템이거든요 아니 유니크 아이템 칼이야 야, 심플이, 심플 오브 베스트라고 하자면 이건 너무한거 아니야? 고토 유발드완 이제 다 했네요 다른 퀘스트나 여기도 서브퀘스트를 모조리 몽땅다, 싸그리 몽땅다, 다 한건 아닌데 한건 아니에요 한건 아닌데 일단 뭐 여기도 아마 서브퀘스트 하나만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몰라요 음, 메인큐 하도록 하죠 메인큐를 아들 아 일단, 일단 고치고 이야 깔끔해졌어 화연빵도 몇개 좀 더 만들어야 되는데 표백제, 전소 너 왜 이렇게 조금밖에 안파냐 애들 건전지 표백제 표백제 는 아, 금속조가 구조적음물 잠깐 가서 오늘이요? 모르겠는데 오늘은 제가 살짝 필받을때는 네 그냥 새벽까지 달리거든요 그냥 아 별거 없네 잠깐 그 머파나 잠깐 도는거에요 상자만 등대도 가봐야돼 표백제 암 네네 잔 뭐 기타 등등은 없어 시스스 야아 헝겊이 없네 헝겊이 헝겊이 기똥차게 안파네 헝겊 있는걸로 몇개 만들어보고 일단 화염병이 있겠그러면 몇개까지 만들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두개 만들 수 있네요 화염병 표백제는 지금 30..60 몇개 금속조각 표백제 몇개 사서 사자 끝났다 됐어 이 정도면 되자 다섯개 야 근데 뭐 뭘 또 말 걸어야 돼? 넌 누구야? 넌 누군데 아 깼잖아 어 너무 먼데? 가자 뭐 걸어야지 저기하고 거리가 뭐 줄어들겠죠 달리는 옵션은 없고 아 뭐야 차 타는 옵션은 없기 때문에 지갑 떨어진 것도 하나 먹어주고 가야죠 뭐 달리기가 있으면 지금 달리기가 안돼요 차가 없어요 운전할 수 있는 차가 없어요 일단 저기 있는 애들까지 싹 다 불러 모아서 한번에 다 일로와 일로와 일로 일로 거기는 자리가 안좋더라 거기는 자리가 안좋아 일로와 망치모양있는곳은 어 뭐 만들 수 있는 작업대의 위치예요 작업대의 위치 오오오오오오 너무 가까이 도는솟나 니야 야 여기까지 아우 여기까지 내가 다 맞으면 어떡해 아우 완전 잘못 던졌어 와아 다 살아났어 죽은 애가 죽은 애가 완전 잘못 던졌어 아우 와 에너지로 에너지대로 달고 있어 괜찮아요 저기 앞에 에너지 있으니까 헝겊이 나냐 나자식들아 에너지 있어요 아우 아우 그다가 이거는 이 쓰는 무기가 이거라고 해서 숙련도가 따로 있더라구요 루트하이드는 그니까 자기가 자주 쓰는 무기가 숙련도가 올라가는 것 같은데 거기도 헝겊있나 한번 찾아보자 오우 던지는거 피했어요 쓰러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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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뇨 안해봤어요 저는 총쓰는 캐릭마냐 근접전을 싫어한다고 마..말씀드렸죠 그 발차기도 그걸로 기력으로 쓰더라 발차기도 기력으로 쓰더라 발차기도 기력으로 쓰는게 너무 힘들더라 헝겊있나 헝겊.. 헝겊단위는 팔지도 않네요 어..이거.. 이것 좀..사구요 대형 의료상자 아이..뭐야 이거 일로 못가네 술..술..술..술.. 에너지 에너지 여기 뭐지? 예..죽긴 죽었죠 죽긴 죽었는데 너 이제..딸려올거지 오지마 넌 아 Zeit 레벨 한 이에만 더하면 이제.. 빨리 처리할 수 있는데 한 두 명 오옿! 맞을 뻔 했어 오오아 not 야인마 달라붙지마 야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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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름가자님 어서오세요 오지마 구름가자님 어서오시고요 얘네들이 오지말라고요 구름가자님들 오지말라고 한건 아니에요 어허구! 그루과전 초콜릿 100개에 오케이 감사합니다 찡크! 아 뭐였더라? 찡크찡크 뿡잉뿡잉 고마워요 오오오오오오 뭘? 뭘? 뭐? 역시 한동안 모으신거군요? 게임하면서 오오 오오 안돼 안돼! 음 거의 다 왔어요 지금 오오! 아우 한방에 안짜리는줄 알았다 오지마 자식들아 아유 오우 아유 아퍼!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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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달리지 못하니까 미치겠네 그냥 아아 옥정님 하세요 제가? 오 내 칼 어디갔어! 어어 에너지 에너지도 지금 에너지 어 이게 작은거부터 안쓰는거 같던데? 작은거부터 쓰나? 큰거부터 쓰지 큰거부터 써 짱나귀 짱거부터 써야지 잠깐만 장작용 도끼를 던지는용으로 써야겠다 오오 이상하게 쟤네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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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녹슨파이프같은걸 들자나요? 좀비가 들면 공격력 한 300짜리 내가 들면 공격력 20짜리 야 야 좀비야 좀비야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지 않니? 아 75미터 남았어요 이제 아 진짜 괴로워 컷! 이게 얘네들 좀비들은 원컷이 잘 안나더라구요 머리를 돌려도 감염자애들은 내구력이 낮아가지고 원컷이 잘 나는데 어 뭐야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뭐 머리를 돌려도 원컷이 잘 안나 이거 뭐야 빛잡을게 어우 여기구냐 드디어 드디어 총을 쓸 데가 왔어 여기 여덟발밖에 없는데 나와 오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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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오케이 오오 오오오 오오 안 돼 안 돼 오케이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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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발랑 속에다가 오케이 내려 내려 총 떨어져 총 떨어져 넌 떨어져 넌 떨어져 아이씨 아이씨 저거 먹을꺼 야 아이씨 총알이 하나도 없네 이제 아이씨 어 별의별 재밌는 좋은 거시기를 많이 없기 때문에 이거 다 버려야 돼요 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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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 여기 얘는 쏘네? 좋아좋아 다른 총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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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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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어서 머리어깨 발 무릎발물리만 찍어야지 일어서 봐 머리 밑에? 거기서 쏴 얘는 이름 틀리다 너 이름이 네이밍... 도둑이다 아 왜 이렇게 안 맞아? 네이밍이라서 머리를 잘 흔드는구나 아이고 어디서 친거야? 뭐지? 에너지 먹구요 헝검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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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헝검 헝검낫 하나하던데요 오 이것도 따끔만 따끔만 건 정인데 하지만 내가 지금 쓰는 거보다 되는지는 높지 않겠냐 두마 두명 아니야 총은 하나밖에 없어 저도 같은 생각을 했어요 아 여기 떨어져 있구나 예 탄약이 이게 게임이 그게 짜증나는 거야 탄약이 저기 보이죠 50발이 한 개야 권총탄약 그 뭐야 라이플탄약 60발 기관총탄약이죠 60발 권총 50발 샷건 20발 저 기본이에요 근데 얘는 나는 총 캐릭이라 나는 총 캐릭이라 총을 총알을 조금 더 들고 다닐 수 있는 스케일을 찍을 수가 있거든요 샷건 20발이야 샷건이 50발 이었으면 전반 좋았지 아이고 못던져 아니 뭐야 아니야 각 총마다 50발이 아니라 인벤에 인벤 그게 50발이에요 아이고 너무 가까이 쐈다 인벤 총량이 50발 나왔나 각 총마다 50발이면 대박이지 야 뭐해 인마 나 발차기 맞아볼래? 여자의 발차기로 한 번 맞아볼래? 야 둘 셋 넷 여자만에 맞아 죽었어요 여자만에 맞아 따까만 저거 버려 이제 드디어 어? 좀 버릴 데가 왔어요 총을 버리고 총을 줍네 어 저기 애들도 있네 일단 수리 한번 하구요 아 칼 업그레이드 하는건데 어? 골이 정확하게 맞아야 돼가지고 아이고 어 안 죽었네 밑에 오케이 아 쟤네들은 뭘 저렇게 지낼거라고 저렇게 사방포방 노래를 하고 다녀 웃긴 놈들이야 웃긴 놈들이야 웃긴 놈들이야 웃긴 놈들이야 아 권총탄약이 진짜 50발 아 저걸 먼저 찍었어야 되는데 오오 아 저거 이것도 먹었네 아 겁나게 움직여요 아 아 아 아 야 뭐 오오 이번엔 너냐 이번엔 니가 움직일 차례야 아유 이씨 아유 죽어 죽어 아이 좀 아 뭐야뭐야 나 한명 더 있는데 어떻게 한명이 더있지 아~~총이 너무 많아요~~ 총이 미친듯이 많아요 이거 다 팔면 돈 좀 되겠죠? 안토니와 함께 제어실루 들어가세요 이런 때가 오면 깡패들이 정말 득세를 할까 이 게임처럼 일반인은 다 죽고 깡패들만 살아남았잖아 아니면 일반인이 살아남았는데도 이제 무헙이 되니까 깡패들이 되는건가 후자인가요? 어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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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차 다섯개의 소화전을 닫으래요 정차부탄 이에요 어헝 업그레이드 하나정도 해야겠죠? 아 근데 너무 비싸네 하려고 했는데 어.. 자 가자 일단 저 권총부터 또 없어져 헷갈린대 없어졌고 떴군요 점착폭탄을 드디어 만들 수 있는데 점착폭탄 저게 어.. 뭐뭐 필요하더라? 표백제, 전서, 강력 아 손목시기가 필요하구나 손목시기가 필요하구나 표백제하고 전서는 좀 사놨거든요 전선은요 강력 접속 테이프랑 강력 접속 테이프도 이 정도면 됐고요 표백제는 저 정도면 됐고 또 어딨냐 전선도 조금 더 모자르긴 했으면 전선은 좀 괜찮고 근데 그게 없네 손목시기가 필요하네 오오웅 넌 임마 인간이잖아 제 감염자들은 기본적으로 인간이예요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인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인간이라 머리맞으면 한 방에 죽거든요 어우 맞을 뻔했어 어우 왜 안맞아 이 자식들 용도운 자식들 아니 이렇게 한 명씩 쓰는데 이렇게 많이 쓰는데 총알이 모자라다 어떻게 하냐구요? 이거 두개 버렸다가 하나 더 세개 버렸다가 다시 줬으면 총알이 늘어나있죠 여기가 뭐예요? 오우 오우 이거 빙인건가? 또 기르고 긴 여정이 될 것 같아요 오우야 오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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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쟤한테만 맞은거였어 와아 죽었나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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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온샷에 죽었어 아 뭐야 그것도 초코스ties브 spirge 으어어어어어엉 아 짜증나 어디서 다 좋은거야 나 그냥서 죽였.. 죽였는데 초코 스캔르 입 inconsisten 아우 이 자식들 이거 아유 대타담안놈들 아유 타임마 계속 타던거 계속 타임마 타라고 타라고 이 쓸자리 없는 놈들 타면 냄새밖에 안 나는 놈들 물장가 물 노려면 안되요 밑에 데려 어우 뭐야 뭐야 소리가 으악 소리가 났는데 다행히 돈이 별로 없어가지고 돈이 얼마 안받기긴 했죠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안돼 쓸 수 있을 때 빨리 빨리 써야돼 야 오줌마 오줌마 너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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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ont 안 아 파 파 파 파 파 파 파 hosted by 오지마 오지마 니가 더 빨리와 너 잠깐만 기다려봐 잠깐만 기다려봐 자 붙이구요 오케이 아우 천 일단 팔부터 자르고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 오오오오옥 오오오오오 맞았어 재개 뒤로 튀었는데 칼이 칼이iz 칼이 팔이 한방이 안짜려 아니 수정 수정 칼이 좋은거야 칼이 좋은거라 칼이 좋은거라 저런것도 저렇게 한방이 되는거야 쓸만해 이 칼이 근데 이제 데미지가 조금 딸리지 솔직히 내가 지금 20레벨이 넘어갔는데 지금 이거 14레벨 16레벨짜리 쓰기 때문에 데미지가 좀 딸리죠 괜찮은게 나와야되는데 오지마세요 좀비들한테 강력지가 많아 좀비들한테 강력지가 많아 아 머리를 자를거야 나는 감정들을 아이씨 손목시계 팔아야되는데 갈아 가서 가 갔을때 전선하고 손목시계 팔았으면 좋겠다 이건 하나 가져갈까 어 어 수리하구요 불광동 가스통이다 어 아 아 이거 뚜껑 놔야돼? 따끔한 변형된 수수 절단칼 야 내가 그냥 평범한 수수 절단칼 보다 안되잖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우우 우우 아이 어두워두워두워 음.. 에너지 네! 어서오세요 어? 지금 오신거 맞아요? 왜 왔다는 표시가 안뜨지? 어? 야 다들 일로와봐 야 다들 일로와 너도 일로와 니네들 다 일로와 다 일로와 다 일로와 다 일로와 야 너도 일로와마 다와 아 우리 포차에서 아 그래요? 야 넌 왜 안오냐? 어 난 왜 못봤지? 죄송해요 안녕 들어가세요 내가 딱 뜨끈뜨끈한 한눈 더였나? 왜 핵색거리는 소름이 들리지? 어 어 뭐야 뭐야 어 깜짝이야 어 야씨 먹는덴 개도 안걸린다는데 야 인마 야 야 너 일로와봐 너 왜 건드려 인마 아유 아프지 인마 뭐 뭐 아플거야 아 오오오오 자식이 이게 이게..옐이 예 scary 맨홀하고 눈꽃받칫동놈같은려구 야 여기 여기서 뭐좀 팔았으면 좋겠는데 어 술 황겁 황겁 손목시계 표백제 금속조각 전선 아무거나 팔아라 아 아 기대안했어 솔직히 기대안했어 기대안했어 아 잠깐만 온김에 온김에 이거좀 팔고갈까 어 아 이게 어 맞지 좋아요 고추장료 어서오세요 어 에너지드 뚠 뚜두두둔 뚜두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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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뭐야 어 내 날아차기를 피해? 아니 야 너 어디서 수련했어 야 내 날아차기를 피할정도면 굉장히 수련을 많이 한정도인데 내 날아차기 피하는 도장도 있는지 자식들이 날아차기 피하는 도장도 있는지 날아차기 하트 오오 으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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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지 아프지 일어나지마 수수 절당 흠 항상 확인해 봐 한군데가 지금 더있는데 또 우는소리가 들렸네 아주머니 온다 감염자들 정말 싫어 저기 또 오네? 아니 참여 뭐가지래 그냥 오지마 안돼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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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흐우 겨울라왔네 이리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여러분들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어이 당신들도 와 왜 왜 거기서 뭐하고 쏘는줄 알 심심하게 일로와서 같이 같이 돕시다 더 없나 꿰신거 같은데 이 정도 아 아따 잘 탄다 아 아따 잘 탄다 왜 이렇게 안타 오오 이상한데 왜 이렇게 안타지 애들이 오 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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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 안타 아 마지막 한 번 더 쏴야되나 아 마지막인데 오 이상하게 됐어 이상하게 위에 붙었어 아 여기에 붙었어 아 완전 잘못 던졌어 에헤헤헤헤헤헤 어서오세요 화연병 하나 더 만들어가야되는데 아 잠깐만 기다려봐 화연병 좀 하나 만들어가자 아 아 나 여기 저기서 하나쓰고 여기서 하나쓰면 딱 맞을거라고 생각했는데 두개로 썼어요 저기를 아 달려가는 것만 되면 이씨 야 너 그새 애들 생기지 않았겠지 아 여기선 어쩔수가 없어 차도 없고 걸어다녀야되가지고 걸어다녀야되가지고 몰릴일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많이 죽는거 같애 저도 한번도 안죽다가 여기서 두번 죽었죠 두번인가 세번죽었나 이게 게다가 여기가 뭐 짜증나는게 뭐냐면 사방에서 나와 갑자기 튀어나와 감염자들 막 달려와 쟤네들한테 제대로 맞으면 에너지 반틱 넘게 달죠 우당 우당탕탕탕 이거 연속기있죠 쟤네들 콤보 우당 우당탕탕탕 이거 지대로 맞으면 그냥가 거기로 까지 여기 보세요 그렇지 그렇지 잘 온다 어 이거 뒤편 아니야? 이 옆편으로 가자 옆편 일로와리로 뒤편 말고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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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죠 아따 바쁘시다 이거 이거 여기갔다 저기갔다 아 여기 너무 많으니까 와 이건 잘 던지 잘 던졌네 야 이건 잘 던졌네 야 너 어디가 야 일로와 죽어 아 이렇게 잘 던져야지 여기 자 마지막 소화전까지 끄니까 바로 여기야 교회앞이야 얼마나좋아 교앞에서 재정비하라고 이렇게 꺼꾸로 온거야 돈이 멀쩡하다니 그러게 아 케이제수님 어서오세요 야 얘끼들 채좀 치워라 야 뒤져버렸놈 이거 채좀 치우고 살지 냄새 나가지고 저거 아아 금속조각 근데 표백제가 나왔는데 아니 나오긴 나왔는데요 하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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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복시기가 참 안파네 하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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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라가 여자애? 아 그 아프기 시작한 걔인거 같은데? 아 10살밖에 안됐다고? 그럼 걔 아닌데? 10살이 몸매가 그렇게 그러진 않을거니까 새로 구했나봐요? 빨리 서둘러달라는데? 외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치고 공구? 공구? 오케이 어 이거 이거 많이 생겼네? 건전지 건전지 다 많아 잠깐만 이거 혹시 반복 퀘스트는 아니겠지? 아 반복 퀘스트네요 실화 안해 그러면 어... 녹음한 것을 가져다주세요 나 에너지가 살짝 모자라 뭐야 얘네들 아니야? 아 밖였네 잠깐만 기다려봐 곧 출발하지 아 일단 저보다 4구요 표백 오 또 바뀌었어 아 나 그새 바뀌었어 이씨 야 이 아유 진짜 야 그새 바뀌면 어떡해 아 나 이씨 그새 바뀌었어 아 나 이씨 표백장이 뭐 그렇게 이제 금속조각하고 표백장 같이 사야되는데 전선도 좀 사고 이제 시계에 손목시계 그것만 좀 사면 될텐데 이제 시계에 손목시계 그것만 좀 사면 될텐데 술 음 약간 화염병을 몇개 더 만들 수 있지 않나 지금 황겁이 화염병 이씨 오케이 두개 더 어 어 잠깐만 술 때문에 못하는거야 지금? 설마? 아 술 때문에는 아니죠 자 자 어 녹음을 녹음을 공구 가져다주기 이거는 뭐 이건 해볼적이 없어요 없더라구요 녹음 녹음 가져다주기 저게 근데 바꿨다는건 다른 데도 다 지금 리셋이 됐단소리라거든요 상점이 창고에다 손목시계만 팔면 되는데 잠시만 잠깐만 세개밖에 안파라? 세개밖에 안파네요 한바퀴 돌자 흠 흠 손목시계를 많이도 아니고 한 스무개정도만 하면은 흠 충분히 끝에까지 쓸게는 쓸텐데 흠 손목시계를 많이도 아니고 한 스무개정도만 하면은 흠 충분히 끝에까지 쓸게는 쓸텐데 흠 수빈 이 윤 그네 이 해방에서 지이의 소리가 나가지구 통 완산 정기의 잘 나쁜 점은 지이이 소리가나 쁡 정기의 다 덧나 나쁜 점은 그니까 4군데 있죠 그니까 이렇게 빨리빨리 왔다갔다 걸을 수 있는 데가 딱 4군데 있던데 금속조각, 기어, 벨트, 전자고품, 손목시계 안파네 일단 강력적착 테이프 됐고 금속조각은 좀 더 사자 다이원도 좀 팔고 이제 더이상 안사도 될 것 같아요 이거 이번에 마지막으로 사고 헝겊하고 손목시계 팔면 그거랑 조금 사고 나머지 이제 충분히 써 이제 이정도면 지금 보면 대략 강력적착 테이프 살짝 살짝 그렇긴 한데 일단 총을 만들 수 있는 금속조각 6, 9, 12, 15, 18, 21 230개 살짝 모자르기도 하겠다 이거는 150개 160개 160개 금속조각 2개의 표백자 하나 들어갔었나 그렇기 때문에 총을 만들 수 있는 총을 만들 수 있는 요제 세트 평범하게 이리팟으로 가기 1, 2, 2, 3, 3, 2, 3, 4, 4, 5, 4, 5, 6, 6, 7, 6, 7, 7, 7, 7, 7, 7, 8, 9, 8, 7, 8, 9, 9, 7, 9, 9, 8, 9, 10, 9, 8, 9, 9, 11, 9, 8, 9, 9, 9, 9, 10, 9, 8, 9, 9, 10, 9, 9, 9, 10, 11, 11, 10, 11, 9, 9, 10, 9, 10 음.. 음.. 자.. 어디야? 아 여기구나 그게 창고에서 가면 빠르겠군요 자 가자 아 나 손목시계 지금 못만들지 한번 볼까요? 만들 수 있나? 아 손목시계 접착 테이프 접착 그거 못만들지 음.. 손목시계 없어가지고 손목시계만 있으면 되는데 아 손목시계 진짜 팔팔어 파는게 아니라 버려 가자 잠시만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